1. 왕좌 계속 들을걸? 네! 싹쓰라버릴게! 워낙팬이요 하하! 근데 그분들 오버워치 1때 티어 물어보니까 실버 골드 왔다 왔다 하고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일단 한 실버에서 골드 차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버워치 1때문에 잡는거한테 아! 한조가 도와주네요 한조가 도와주네요 한조가 도와주네요 한조가 도와주네요 한조가 도와주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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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게요 미안합니다 메르시 못콜해도 괜찮은건가? 에이홉 dynamix 제가 처음에 애나를 잡았어야 되는데 1라운드 아, 이제 환대 스킬 x2 저 코킹 잡았어요 한 조, 한 조 일단, 한 조 일단 잡을 수 있잖아 아... 한 조까지 잡았어요 와, 저기 큰 실수를 해 끈더래 어떻게 하세요? 공 쓰지 말걸, 차라리 그냥 2개만 막으면 되는데 그냥 아, 실패 먹었구나 아, 빠지, 한 조... 겐지 갯빛 나이스! 어, 이거 타지? 영화 안고 안고, 이거 뭐야 용감 있어요 저 코킹 들어와요, 이거? 한 조 혼자, 한 조 개피 아, 스킬이 너무 힘들었다 진짜 들어온다 여기 아나는 닿고 왔어, 아나는 닿고 왔어 너무 신기하다, 형님 야, 다들 그냥, 쟤 물차고, 우리 앞서와 엘씨 아, 우리 앞서고, 해소 용감 되고 있어요 1 대 2가 돼 1 대 1 2 1 2 1 우리 앞서고, 한 명밖에 없네 2개 1, 2 1, 2 1, 2 1, 2 1, 2 1, 2 1 1 1 2 1 1 1 1 1 2 미션 일시 잡아 아우, 진짜 매일 수없어 잠깐 빼놔 폴 잡은 거 거기 지금 훌륭이 없잖아. 뒤로 오면은 받을 수 있다. 갑니다. 왼쪽에. 파도 빨리 싸웠어요. 여기 킬 없는 거 보이다. 벤지 훌륭이 없고. 앞에서 싸우고. 일단 밀어봐. 벤지 빠지고. 벤지 받아. 당겨 받아. 아니. 이렇게 잡았다. 다 받았다. 힐가 앞뒤에 다 빠졌었구나. 나이스. 렌가 온지. 정질로고. 뭐야. 아이고 아이고 리그룹 리그룹. 아저씨 우리팀까지 빠자고 빠자고 빠자고. 아나님. 살 수 있어? 살아올 수 있겠어? 빠지자 빠지자 메르신은 이번에 궁 쓰고 궁법 좀 한 번? 나가지 말아봐 나가지 말아봐 저거 밑으로 오면 그때 갈거야 외침 서벌이라 용공 갈게 판단 아 진짜 이거 지금 저거 중간거점까지 포기하면 안되네 까비 잡아야 돼요 다시 밀러 가봅시다 다시 밀러 가봅시다 이겨보자구요 이번 판도 오른쪽에 뭐 여기 다 안가? 안할까? 2층에 앉아 정렬에 앉아 벤지 못들어 봐 벤지 다 맞고 벤지 다 맞고 상대에 두면 두번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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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지 들어와야 돼요 나이스 돈 꽂기만 돈 꽂기만 그렇지 용공이 새야 그렇지 그렇지 잘 믿다 벤지 있어요 야 야 야 이번엔 뒤에 벤지 못댑는거 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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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벽끼 너무 손 앞에 있는거 안고 다 맞고 나 1번 먹여봐 나 1번 먹여봐 그래.. 저거 죽었다 아직 용감 있어요? 제대로 안 보여 나 이제 적섭해 있다 상대 리그룹 저 올 때까지 상을 때만 기다려고요 어 그럼 피가 안 돼 나 간다 바람이야 여기 봐야돼 생명 봐야돼 갑시다 기회 겐지 나이스 기회를 좀 미치다 앞에서 시간을 조금 끌었어요 기회 깐지 비트 사라져 나이스 기다렸다가 안 했음 그냥. 남은 시간 60초. 딱 1분 남아서. 이거 상대가 우리 쪽까지. 우리 중도. 샷업. 애들 이쪽으로 온다. 여기도 이렇게 해야 나는. 다 왔다. 우리 다 왔어요. 파트 나왔고. 이거 해줘야 돼. 힌트 개빚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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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셈컷킹이 다 했다 이거. 셈컷킹 너무 좋았다 봐. 셈컷킹이 시도당하고 있어요. 그냥 상대 못 비기기만 하면 되죠 끝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다시 갔어요 다음에 또 뵙시다 볼 수 있으면